캠핑 관련 화재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 18건이었던 캠핑 관련 화재가 2021년 29건, 2022년 3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겨울철에 2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발화 요인은 화룩불 방치 등의 부주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에는 강한 바람이 지속되는 만큼 캠핑장에서 불을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